지금 이 영상은 바쁜 너희들을 위해 대전과학기술대학교를 딱 100초동안만 알려주려고 해 바쁘더라도 100초만 봐주면 고맙겠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BST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해마다 올라가는 취업률로 취업 걱정할 필요 없어 다양한 기업체와 협력하여 취업의 질과 약 모두 놓치지 않아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외국어 우수 신입생 고른 기회 전형 신입생 등 오직 신입생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입학 부담도 날려버리자 그렇다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엔 어떤 학과가 있는지 알려줄게 1940년부터 시작되어 83년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간호학과, 보건, 생명과학 후의 인상 격리과와 물리치료과 칠생과까지 있다고? 동물을 사랑하는 반려동물 전문가를 위한 반려동물학과도 있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까지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K-뷰티를 선도하는 뷰티디자인 계열 한식, 중식, 양식, 베이커리, 푸드스타일까지 K-코드에 팀 배식 조리젯방 계열도 있어 첨단공학을 이끌어갈 인재를 위해 글로벌 산업학과 도시건설과와 실내 건축 디자인과 마케팅이 힘이다 광고 홍보디자인학과 소방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소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쾌적한 삶을 위한 식물생활조경학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기과 미래기술의 컴퓨터가 빠질 수 없지 컴퓨터공학인 그래픽과 컴퓨터소프트연구학과 사회의 복지와 교육은 나에게 맡겨 유아교육과와 보건복지상담과 사회복지학과 금융, 부동산, 행정 분야 전문가를 만드는 부동산행정정보학과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경호학과와 국방과학군사학과도 멋지게 격내 21세기 웰리스시대를 선도할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생활융합부도 신설되었어 미래부동산재테크의 전문가, 부동산재테크가와 사서의 꿈을 이루는 문헌정보학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케어복지상담과 미래문화생활 전문가를 양성하는 미래문화생활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는 최첨단 디지털 중앙도서관, 폐렴기숙사, 홍은학사와 대전의 랜드마크 세계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탈이용, 해천타와 최신식 스포츠센터, 창대체육방까지 학생들을 위한 멋진 환경을 갖추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가 되고 싶어? 그럼 망설이지 말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로와 자세한 내용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들어와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이어 본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백두 됐으니까 이만 끝내게 안녕